런닝발리 고우 앞쪽으로 던져야돼 아니 놔두고 순간 놔두고 이어서 바로 해야죠 그렇지 나이스 잘한다 앞에서 막아야지 좋아요 자 그대로 갑니다 살려서 죽이면 안돼 1개 소진했고 오케이 좋아요 와우 2개 이걸 손으로 딱 잡아야 미션성공이 원래는 손으로 잡아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에 2개 1개 소진했죠 2개 갖고 성공한거죠 다시 손으로 딱 잡아야돼 시작 1개로 할 수 있나 오케이 좋아요 배수 살려야돼 하나 소진 오케이 손으로 딱 잡아야지 자 이번 공 다 놓고 딱 한개만 갖고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이제 이번엔 실패해도 그만합니다 자 마지막 공 한개만 갖고 하세요 한개만 갖고 자 화이팅 한번 해요 화이팅 자 진짜로 한개를 합니다 바운드 시켜도 되니까 꼭 살려내세요 시작 됐어 아아이 오케이 오케이 턴 됐어요 예 달리고 오케이 오 컷 예 한개로 할 생각을 해야 돼 한개 자 갑니다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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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 세 코트로 이거 한개로 성공하면 이어서 그렇지 아 오 진짜 한개로 오는데 오 좋아 하하 야 아이구 하라 죽었다 아 두개 오케이 세 개로 세 개로 성공했어 좀 더 멀리 앞쪽으로 던져요 저쪽으로 저만치 멀리 그렇죠 더 앞쪽으로 팔아줘야지 그걸 딱 팔아줘야지 그 관리를 오케이 턴 좋아요 앞쪽으로 멀리 앞쪽으로 그렇지 팔아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앞쪽으로 팔아주세요 그렇죠 멀리 앞쪽으로 저 앞에서 카트 그렇죠 멀리 앞쪽으로 멀리 앞쪽으로 이어서 빨리빨리 아 이어서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반대로 멀리 앞쪽으로 노바운드로 탁 치고 돌아요 오케이 나이스 바로 이어서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 좋아요 그걸로 한 개로 성공을 해야돼 오 다시 앞쪽에 오케이 좋아요 다시 고 나이스 다시 바운드 안시키고 앞으로 딱 치고 들어야죠 그렇죠 런닝발리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공을 한개 가지고 성공하는게 미션인데 나이스 오케이 오 오